안녕하세요! 오늘 두 번째 월드스포 많이 기다려주시고 계신가요? 저희 월드스포도 얼른 찾아뵙고 소중한 시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새로운 앨범과 함께 찾아온 두 번째 소원인 만큼 이전과는 또 다른 월드스포 요령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세컨드 월드스포 라돌드스포 잔 JAPAN은 9월 22일과 23일 도쿄 가벤시않사에서開催합니다 여러분, 시청해주세요! 바이바이